아, 근데 벌써 끄면 안 될 것 같은데... 저도 방송 10시까지 하고 싶은데... 저 기차 타야 해가지고... 기차 타야죠, 기차 타야죠. 1대1 하실래요? 어... 어... 아니요. 손해보는 싸움은 잘 안 한 편이라서... 어떤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죠? 이겨도 이득이 없고... 저도 손해를 보는... 말도 안 되는 질 교환을 안 해서 가진 우승은... 아... 아... 맞는 말이네요? 아, 그렇죠. 아, 들어오실래요? 한 판만? 아... 손... 손에... 손에... 되게 많이 부실 텐데요? 아, 실버... 1... 아... 아... 시... 실버... 시... 실버지만... 골드 같은 실버... 아... 아, 그 느낌... 네네네... 저 뭐하면 되나요? 유미... 유미 같은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유미 같은 거... 네... 제가 마냥 못 한다고 해서 모든 실버 유저를... 편견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. 실버에도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. 아... 그런 사람은 좀 없지 않을까요? 시... 잘하면 좀 올라... 오지 않을까... 아...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. 근데... 네... 집 가게 있나요? 집 가게 없습니다. 아, 없... 없나요? 어, 그... 도란링 사요. 아... 아, 도란링 살까요? 아, 아닙니다. 아, 도란링 살게요. 아닙니다. 아, 아닙니다. 아, 아닙니다. 혹시 뭐 사셨나요? 아, 아니... 어쩔 수 없죠. 세라핀 해보셨나요? 저 연습모드에서... 두 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. 어... 오... 오, 세다. 세다. 뭐, 뭐, 뭐가 센가요? 어, 아니... 오 오! 한 대 쳤어요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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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어.. 다이샤 오 Q가 왜 이렇게 아프죠? 다 Q가 점점 더 타워 아 이건 살짝 제가 분리하네 말을 한 번 아.. 오늘 저녁은 제가 그 짜장 밥을 먹었고요 내일은 또 돼지갈비를 먹을 예정이고 내일 모레는 카레를 먹을 생각입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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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시도였습니다 아.. 넣으세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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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 오늘.. 오늘 뭐 먹고.. 오늘 뭐 먹고.. 어제.. 아니 내일 뭐 먹고.. 왜 이렇게.. 저가.. 얘기를 했.. 했잖아요 아... 통 안하셔도 됩니다. 아... 감사합니다. 아... 감사합니다. 아... 아... 아 죽여! 아 죽였어요! 아싸? 어 근데 저... 질겨 초반에 아까 되게 좋지 않았나요? 어 되게 좋지 않았어요. 아...